오 서준이랑 하늘이, 서준이랑 하늘이 저는 좋아 모두 준비 끝났어! 스카이강! 오!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정말 런닝맨이라는 스타들 야 뭘 런닝맨이라는 스타일이야 런닝맨이라는 스타들 런닝맨이라는 스타들 야 뭘 런닝맨이라는 스타일이야 야 소민아 붙어 옆에 왜 그래 새끼야 왜 안녕하세요 아 소민이 왜요? 왜 그래? 지금 같이 작품하셨어요? 아니요 웃기고 자빠졌네 웃기고 자빠졌네 웃기고 자빠졌네 웃기고 자빠졌네 야 숟가락 붙여 뭐하는 거야 야 자석인가 아니 왜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어 아 몰라 오늘 너무 더워 야 이거 붙이고 시작해 야 이거 붙이고 시작해 어? 아니 왜 저러는 거야 아 자석인가 아니 제가 여기서 남자 게스트 분들 처음 처음 뵀었는데 야 항우 형은 어떻게 되는 거야? 야 항우 형은 어떻게 되는 거야? 야 항우 형은 어떻게 되는 거야? 야 항우 형이 근식이 형도 있는데 얘 왜 그러지? 야 형들 잊었어 벌써?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? 기억이 안 나? 기억이 안 나? 아 우리 저 두 분 우리 박소진 강아래 씨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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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